세수 감소 눈 감고 법인세 특혜 감세 억지 부리는 재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연예가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육단체가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2022 법안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을 열어 정반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2년 세포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인세 감세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임을 보여주는 움직임들이다. 거즙강도가 가운데 법인세 감세는 100개 안팎의 대교를 위한 특혜 감세일 뿐이다. 나라 경제나 나라 삶의 운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22%에서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구간을 과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방패막이로 추가한 성격이 짙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 추계로 5년간 28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32조 3천억원에 이른다. 경제육산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지장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법인세 감세는 투자나 고용에 별 효과가 없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낸 2021년 세폭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특히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기후대 국민에서 이명박 정부와 단행한 법인세 감세가 실제 가져온 결과도 그랬다. 경제육산체는 법인세 인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수록 세율도 낮아지는데 감세가 경영난을 어떻게 줄여준단 말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 경기의 후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 경제도 경기 후퇴 조짐이 매우 뚜렷하다.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가 재정지출로 감싸야 할 사안이 속출할 것이다. 이럴 때 별 의미 없는 감세로 정부 재정 수입만 줄여 놓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지정